어, 2022년? 또 똑같아. 어? 어? 아... 어? 또? 뭐해? 또? 저희랑 같이? 같은 연도? 아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인가 보다. 여기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분 아니야? 최은하 그분? 어? 어서? 어, 북얼 언니들 자리 좋겠다. 제일 먼저 볼 수 있어. 아, 유리야. 아, 유리야. 아, 유리야. 유리야 선배님. 여신 같아. 유리야. 유리야. 아, 진짜 예쁘시다. 나 지금 연예인 보는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유리야입니다. 유리야입니다. 시원정재입니다. 의상 초이스가 올 화이트에 정말 우아하게 걸어 나오시는군요. 약간 뮤비 찍는 느낌?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고 와서 이렇게 입고 있어요. 아, 무대 의상 그대로.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일단 저희가 오늘 다른 출연자분들의 길을 죽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골저싸게 조금 차를 입고 왔는데. 금붙지. 근데 우리 딱 들어가면, 뭐야 유선이야. 아니, 그러면 우리 음악 방송 갔다 와서 그 의상이라고 하자. 약간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고 와서 이렇게 입고 있어요. 어, 우리 잘 알았지. 수상식 무대여서 깜짝 놀랐는데. 얘들아. 웃고 싶어. 아니야, 근데 우리 의상 과하지 않아. 우리 의상 직방해. 근데 다들 너무 예쁘시다. 어, 너무 예쁘시다. 부끄러워. 원래 여자친구분들이 몇 년대되고 하셨죠? 우리보다 먼저 하셨을걸? 비비지 선배님들이 여자친구니까. 여자친구라고 하면 선배님이지. 선배님인데. 근데 2002로 나왔으니까 비비지 분들. 선배님 아니지. 선배님 아니지. 선배님 아니지. 선배님. 우리가 비비지로는 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또 우리가 여자친구 활동까지 하면 우리는 8년 차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약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경험이고 우리도 약간 이 바닥에 있었던 게 좀 그게 약간 우리한테는 무기니까 그래도. 그래서 나는 어쨌든 우리가 비비지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자친구로 활동했던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선배님 아니지. 선배님 아니지. 근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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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저기요.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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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이. 안 있을까? 선배님이. 안 있을까? 안 있을까? ст.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라고 빨리 너네 멤버들한테 전해드려봐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금 조금 그랬어요. 다들 홍분용 나. 하하 하하